공병호 TV의 공병호 저의 해설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기존 유통 및 소매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김학준 리서치 센터장의 주장입니다 지금의 기술 진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측면보다도 기존의 업체들, 기존의 플레이어들의 효율이란 것으로 빼앗아가는 형태들이 더 많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들어가면 그 산업 생태계는 황폐해지게 된다 아마존이 아주 큰 공룡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종로에 지금 가보면 대로변에는 거의 공실들이 들어있어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기존 유통업체와 소매업체 등은 더 나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치명상을 입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것이다 저의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여기에다가 우한 폐렴 이전의 깊은 불황, 여기에다가 우한 폐렴의 공습으로 대면 거래에 의존하는 유통업, 소매업, 그리고 서비스업 등의 치명사항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심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세계 경제는 V자형이나 아니면 마이크형 반등입니다 김학윤 리서트 센터장의 주장입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게 왼쪽에 떨어지는 것을 못 미치는 V자형 반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조업 중단이나 이런 것들이 1년 내내 지속된다고 하면 뉴욕 대학의 뉴리엔 루비니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L자형과 같은 대단히 오래가는 장기 침체가 발생하겠지만 그러나 2분기 이내에 종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좀 빠르게 지금 생산시설이 가게 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매출 감소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빠른 반등이 있을 것이다 다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강도가 떨어지는 것까지는 못할 것이다 강도가 심하게 떨어졌지만 반등을 하더라도 바로 V자형이 아니고 떨어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완만하게 회복되기 때문에 바로 나이키형 반등이다 혹은 나이키형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의 해설은 전쟁이 나서 생산기반 시설이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동이나 사람들에 대한 거래가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회복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그 회복의 핵심적인 내용은 V자형 혹은 나이키형 완만한 정도의 회복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다 따라서 해는 다시 떠오른다는 그런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이번 위기를 헤쳐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핵심 포인트의 세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답답하다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자기 돈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레브리지 부채를 일으켜 사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파생이 될 어떤 리스크들이 당장 나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2, 3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고민이 될 수 있는 약한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주택시장이든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간에 시속적으로 소득이 증가해서 현금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이 계속 유지되거나 기존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일단 어떤 비즈니스를 해서 사업이 돼야 그 수익 가운데 일부를 임대료로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환경은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4.15 총선에서 승리한 집권 여당은 계속해서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늘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겠습니까? 하늘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부담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가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대다수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대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소수를 박탈하거나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약탈하는 그런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집권 여당이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대다수의 박수를 받으면서 소수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쪽으로 정책을 몰고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막 끊기는데 바닥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김학균 리터치 센터장입니다 지금의 자산들은 대부분 이제 막 끊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이라는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단기로 바닥을 치고 올라가라고 하면 좋은 경우겠지만 일반적인 경험으로 미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가격이라고 해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조금 시간을 늘려놓고 보면 지금 보는 가격이 더 좋은 가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가격이라 해도 주식 가격이든 부동산 가격이든 조금 시간을 늘려놓고 보면 지금 보는 가격이 더 좋은 가격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김학균 리터치 센터장의 답표는 마치 선문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해석하는 것은 짧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터널의 시작점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 그것이 주식 가격이든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간에 좋았던 날들이 머릿속에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점이 좋았던 날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떤 자산이 매득이 갑자기 떨어졌다니 정말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잘못된 기준이 주는 잘못된 시그널일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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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